아..야..왜 또 피채호 하아.. 하... 돌려쓰는 위장이 있어요? 이 게임에서? 너희들 왜그래? 아니... 미친놈들아... 우린 8티어잖아 어? 님아 8탑방에서 비스는 좋아 10탑방에서 돼지는 좋아? 안좋아 아이씨 8탑 독전이랑 10탑 독전이 얼마나 차이가 큰데 아이씨 어후 야 8탑에는 콩코라랑 썬도라가 없어 왜 10탑에는 있어 왜 10탑에는 있어 콩코라랑 저기 있어 오 히읍 흐어어어어엌 더럽다 진짜 엇 전간 목표 리 공격은 주주 전간 유생 공격 아드바라리키 고고 스티 전간 대기진치스 왜 나도 두 벌맞아 응 이 퍼초보야 어 어 쟤 화났다 고폭 쓴다 쟤쟤쟤쟤 화났다 어 왜 두 발씩 맞어 왜 두 발씩 맞어 어 오 저놈의 몸에 생기가 돌아오고 있다 응 아싸 아 어? 돼지 잘하는데? 돼지들 잘하는데? 오! 돼지들 잘하는데? 오! 저거 나한테 날아오는데? 오! 오!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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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불 하나 나가지고 이거 델권 쓸 수 없고 두 개나면 바로 쓸텐데 저 놈의 몸에 생기가 돌아가고 있다 저놈의 몸에 생기가 돌아가고 있다 아이씨 어? 어? 여기 어디야? 뭐야 여기 어디야? 왜 이래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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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 아이씨 아이씨 여기 음... 아 야 왜 또 피채고 뭔데 저거 5만대였어 지금 다이좋브다 나노마테리알이 요리 슉크가 간 려우시다 흠 선조니 카사이 가 학수 쇼가 오 마카세루 대식이 도우면 다이좋브 에? 뭐야 쿠유가 왜 죽었어 잘해왔닌 도우시 저게 다이좋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저 새끼 아 아 아 아니 저게 영전이 저게 이런 싸움에서 정말 좋긴 한데 더 좋아졌어 방법이 있어 템컨 한번 써야 될 때 있으면은 템컨 풀 찰 때 동안 포를 안 쏘는 거야 템컨 있을 때만 포를 쏘고 없으면 쏘지 말고 정말 완벽한 방법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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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